나의 삶을 기쁨께 맡길래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화해하도록 하라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가서 예물 드리는 일을 그만두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요새 말로 좀 바꾸면 뭐예요?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 예배 중단하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왔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세상의 명예 권력 얻는 게 영광이 아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인은 거기를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어떤 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 큰 짐을 썼습니다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죠?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기 때문에 일곱 번을 못 샌대요 그래도 일곱 번을 일곱 번씩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용서해 주라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베드로가 무식하면 베드로 전우서를 어떻게 썼는지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그 일곱이 열 번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해 줘라 끝까지 용서해 줘라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일곱 번씩 일곱 번 칠 칠이 사십 번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갖다 쳐너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계속 성경 말하기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성경은 이 화해에 관한 이야기 용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 나는 여호하니라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수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오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가 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여러분 이 기도하기에 합당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해 줘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 용서하는데 고놈만은 절대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도 너 용서 못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치리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맞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이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비는 축복을 그 사람이 받을만하면 받고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내게 오고 내가 비는 저주가 저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저주가 임하지만 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요? 내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저주했다가 그 사람이 그 저주 받을 게 아닌데 그거 잘못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건 절대 복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을 빌어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다 나한테 와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면 복이 가요 복 못 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오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뭐 직접 나한테 복 달라기는 그렇고 그냥 만나는 대로 무조건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받든지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는 복을 못 받을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냥 큰 복을 무조건 비세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를 형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숭고한 복수가 용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복을 빌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성경의 가르침은 수없이 말합니다 승리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은 용서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나 누구나 친구들과의 과실을 묻을 커다란 무덤이 필요하다고 헨리워드 비치가 여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스베친 부인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명언, 금언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개념으로 말하면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 사과하면 과거가 풀리고 용서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이 사과라는 말씀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과와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결코 화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해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다툼지를 서로 그치고 품어주는 것이 화해랍니다 평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나도 용서 없는 용서 없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다는 거죠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안 보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내게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 없이 뭐요? 때로는 재앙을 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진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 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다시 설명한 내용이 그 뒤에 나요 물론 그 뒤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에 대한 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설명을 덧붙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용서를 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 절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사과에 사죄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이 구절이 성립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용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 그러면 무슨 강도, 살인, 강간, 방화, 테러, 폭력, 시기, 거짓, 간음, 술주령꾼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짝살짝 뭐 이렇게 전화 올 때 없다고 해라 뭐 이런 거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 죄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 이때는 짐승만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린 모든 사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 다 불이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아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자백함으로 너희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지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이기하리라 너희가 불이하여도 만약 너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이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 그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죄 늘 말씀드리지만 넉사자 밑에 아닐 빚자 네 가지 아닌 게 죄예요 불법 법을 어기면 죄예요 불의 의롭지 못하면 죄예요 불선 야구부서의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불선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불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어떤 죄보다 이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갈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못 하세요?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 지옥을 못 보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못 보내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보내신다고 말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못 보내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기에 징계가 따라오고 거기에 벌이 따라오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원어로 보면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 못되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이 이 바로 관역에서 빗나간 겁니다 두 번째 페르바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짚고 넘어간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선을 짚고 넘어가는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탈선한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한 것 불친절한 말을 한 것 이기주의적으로 산 것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아니한 것 이것이 다 죄라는 것 세 번째 페라토마라는 말인데 이건 미끄러지는 얼음판에 미끄러지고 길에 넘어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인데요 순간적인 충동 감정으로 움직임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 자제심을 잃어버린 행동 순간적인 방심으로 행하는 모든 사소한 말과 행동들도 모두가 다 죄라는 것 네 번째 아노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법칙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 시속 60km라고 돼 있는데도 67km, 68km 가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저는 맨날 거짓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딱 60으로만 되죠 성경책 곁에 들면 반드시 건널목으로 건너는데 성경책 없을 때는 횡단보도가 없는데도 잘 건너가요 저도 그래요 가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횡단보도로 신호등 딱딱 지키고 가요? 우리가 다 그렇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죄라고 그래요 무단횡단 과음 과식 과로 과열 다 넘치는 것 이거 다 죄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펠일레마가 있는데 빚을 지고 있는 것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죄라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학생의 신분에 맞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공부하지 않는 것 그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면 죄라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할 일이 있는데 안 하면 죄라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목사로서 국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내 직분 내 신상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 그 수많은 죄가 있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자백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모든 죄를 고화하면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하면 터키의 속담이 그런 말이죠 사과하는 사람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사과 없이 회개 없이 용서 없이 화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지만 그 이외의 모든 죄는 내가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없는 심판을 나에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를 잘 해야지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 under 누구 뭐 아래 뭐뭇 아래 stand 서다 아래 서다 사실 이 말을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성을 잘 내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가 무슨 고통 중에 있거나 고민 중에 있을 때에는 예민해져서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나도 그런 고민 중에 그런 고통 중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고 증오에 불타오르는 사람 아마 잘못 소식을 들었던지 내가 들은 말씀은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면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나도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돈 많고 그렇더라면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교만하게 했을지 모르고 나도 가난하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지 됐을지 모른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용서하려면 두 번째로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잊어버리는 것을 배워야 된답니다 내가 누구에게 멸시당한 그냥 잊어버리세요 내가 손해본 거 잊어버리세요 내가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세요 내가 정말 과거에 한 번 나에게 잘못된 거 그거 하나 붙들고 그때 언젠가 화 한 번 냈던 거 그거 하나 보고 그 성질 고약해 평생 그렇게 생각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좀 잊어버리고 다르네 달라졌네 세 번째 용서하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보통 사랑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무엇 무엇 해준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Love if라고 그래요 어떻게떻게 해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돈 잘 벌어다주면 싹싹하게 하면 네가 고운 말을 쓰면 두 번째는 때문에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살아 너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동아리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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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 무엇 해준다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나를 씹고 밟고 문대고 비비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람은 나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를 나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분이 가득한 사람 화가 가득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물이 가득하면 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가득해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찔러도 사랑이 나가는데 내 안에 욕이 가득하니까 조금만 건드리도 욕이 그냥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성탄들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분 그분의 나심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주고 받아서가 아닙니다 징글벨 징글벨 울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죽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탄절에 요사이 사람들은 이번 성탄의 대목을 봐야지 이번 성탄절에는 한껏 올려야지 이번 성탄절에는 꼭 사랑을 만들어야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기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과 사랑과 시선과 초점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아니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누가 선물 가져오나 누구한테 선물 줘야지 시달득이 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랑의 바람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신사가 자기 집 정원에서 떡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남두한 옷을 입은 아주 남두한 옷을 입은 인디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빵 좀 주면 떡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무슨 떡을 주냐고 당신 마시는 맥주 그거 내가 한 모금만 좀 얻어 마시면 시달득이 없는 소리지 그럼 그거 안 되면 물 한 잔 주면 안 되겠냐고 물 같은 소리하고 아주 매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난 뒤에 이 신사 양반이 산에 사냥을 하러 갔어요 사냥개를 데리고 그런데 그건 너무 산에 깊이 들어가는데 사냥개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헤매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져 숲속에 쓰러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까요 자기 옆에 사람이 있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는데 얼마 전에 거절했던 그 사람이 인디언이 자기한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얼마 전에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했더라면 당신 죽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당신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생명의 말씀 누나를 제부사 주의 길게 빛대하소서 성경의 능력 누나를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